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 수도권을 시작으로 오후면 대부분 그칠 텐데요. 그 전까지 중부와 경북에는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남동부와 강원, 충청과 영남에 20에서 70mm, 또 많은 곳은 100mm가 더 내리겠습니다. 돌풍과 벼락이 등반될 수 있어서 시설물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오를 텐데요. 서울은 19도, 대전은 20도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서울과 광주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9월을 앞두고 태풍 소식도 있습니다. 현재 제11호 태풍 흰남로가 일본 오키나와 해상에서 북상 중인데요. 경로가 워낙 유동적인 만큼 기상정보를 계속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남부와 제주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